이어서 뉴욕지구 교계를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성창하신 후에 2, 3분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소리로 주여 성창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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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들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께 매우 살리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특별히 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고 그리스도만 하느냐가 아버지와 어려움에 처한 교계와 아버지의 교민 사회가 주님의 부신 아버지와 자비와 흥율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교계의 지도자들 아버지 전직 매장님과 또한 협사십주일 회의를 만드신 문석호 아버지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정도로 걸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어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오. 아버지 특별히 무릎이 강하고 강대하게 하며 하나님께 매워달리고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지도자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녀의 교민 사회가 변하고 교계가 변하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내는 화답하는 귀한 아버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의 협상의 아버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하올 때 이 모든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희는 여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완은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 신뢰의 대상이 되신 전동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같이 모이기가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같이 손을 벌려 큰 목소리로 부딪히기 힘든 이때 주님의 의뢰로 이렇게 아버지 함께 모였나이다. 아버지 뉴욕주의 행정 지칭으로 인해 많은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숭별하셔서 귀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모임이 되도록 성경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에 수려받기를 돌리시며 새로운 202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요랑하며 아버지 2020년 초에 시작된 세계의 역병이 회를 넘겨 아버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백신의 개발로 시작된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희망의 불빛이 인류 앞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은 상적한 문제들과 그 질병이 인류에게 남긴 그 후유증으로 인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또한 사망의 음침한 번쩍이와 아버지도 생활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불황의 감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고 자라게 하신 뉴욕 교육에도 여러가지 당면한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아버지 영세한 교회는 영세한 교회대로 말 못한 어려움의 초안지를 잘 압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과 전도와 선교회 팔이 묶이고 도움의 손길이 끊긴 영세한 선교사들의 고통은 너무나 흐뭇한 그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불을 짓는 소리와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서 교회를 가야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제47회기를 맡으신 문석교 교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제49회기를 맡으신 목사회 회장님과 임원들 아버지 모든 분들께 주님께 늘 통연하여 주시고 목사님들께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서 뉴욕 교포사회에 귀한 자리배경을 할 수 있는 기독교 단체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난 1년간 수고하신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그 많은 어려운 간대에서 수고하셨던 많은 교회배 아버지 회장님이와 임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생활의 궁핍함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목표자들을 위한 귀한 아버지 그러한 나날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귀한 목사님들의 그 모습을 사람의 눈에 띄는 게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 수고하신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만배 천배로 되돌려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사랑하는 성기시는 그 교회와 아버지 성기시는 성도님들 위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가 아버지의 미쳐뜨리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간절히 소원하옵되 이 모든 강구를 세상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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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